짜잔 안녕하세요 여섯시 내다혁입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이는 루비틴트입니다. 비슷한 아이들이 을료심도 있고요 애심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?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이 많지요. 이 아이는 유난히 조금 더 반짝거리면서 입장 끝이 더 알록달록하게 점찍은 듯 물이 드는 루비틴트입니다. 입장에서 훨씬 더 윤기가 참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을료심하고도 정말 많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또 키워보신 분들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. 제가 루비틴트도 안 키워봤겠습니까? 여러분 다 키워봤죠.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가격대가 조금 저렴한 다육이기 때문에 누구나 아주 쉽게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 다육이라 할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이게 키우는 거에 따라서는 조금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서 루비틴트에 대한 조금 웃자라는 다육이 네, 뭐 을료심도 잘 웃자라고요. 뭐 이런 루비틴트랄지 이렇게 좀 알알이 콩알이들이 막 다각다각 붙어있는 이런 아이들이 좀 목대가 쉽게 빨리 자라요. 더군다나 이제 여름에 좀 물 많이 먹고 그늘에 있게 되면은 굉장히 또 웃자람이 심한 아이들인데 절대 절대 이 아이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. 화분은 이거 수제화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아무래도 두 포트를 좀 합식하려고 하다 보니까 둥근 분보다는 조금 넓이가 옆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자구들이 워낙 풍성하다 보니까 앞뒤로도 좀 넉넉하게 자리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 좀 넓은 부드러운 사각분 준비했고요. 여러분들이 이제 뭘 안 하셔야 되냐면 요거 여러분 웃자랐다고 해서 절대 자르지 마세요. 이제 웃자람이 있는 다육이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적심입니다. 이제 보통 저도 다육이들 좀 많이 웃자라면 제일 먼저 해줬던 게 여름 지나고 나서 웃자란 다육이들 잘라주는 거 이제 잘라주면 새로운 자구들이 올라와서 웃자라는 거를 조금 뭐 조금 감추거나 혹은 이제 웃자라진 그 줄기를 잘라서 뭐 새뿌리를 내줘서 다시 키우고 요런 거는 뭐 장점이 있겠지만 잘려진 그 부분이 엄청 미워져요. 더군다나 이렇게 좀 목대가 빠르게 만들어지는 다육이들은요. 그 잘려진 부분이 아무리 잘 키워도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.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사실 음 더 보이면 보일까? 예. 그래서 절대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은요. 웃자랐다고 해서 적심하시면 안 돼요. 이제 뭐 기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. 여러분. 근데 제가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. 웃자라는 다육이들 진짜 많이 잘라봤거든요. 근데 웃자라는 다육이들 잘라서 제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해본 적이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맨날 적심하고 나서 후회를 하면 후회를 했지 그리고 이제 적심하고 나면 그 줄기가 잘려진 부분들이나 요런 것들이 잘 가려지지가 않고요. 또 엄청나게 자구가 막 많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거는 안 하셔야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이런 루비틴트 같은 경우에는 목대가 기가 막힌 다육이들입니다. 뭐 자라면서 목대들이 정말 예쁘게 그리고 뭐 구불구불해져도 괜찮아요. 이제 다육이들이 꼭 이렇게 빳빳하게 예쁜 모습 수용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법칙은 없잖아요. 요런 아이들이 또 기울어지면 기울어지는 대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요. 그 웃자라서 기울어진 이런 목대들이 서서히 서서히 굵어지거든요. 그러면 와 진짜 누가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누가 이렇게 진짜 예쁘게 수용을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예뻐지는 아이들이 바로 요렇게 목대가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는 아이들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 빠르게 성장한 거예요. 여러분 요거는 제가 그 한샘 농원 있잖아요. 청주에 있는 한샘 꽃 농원에 가가지고 요거 루비틴트 자구들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거 한 포트에 5,000원이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 게 여기 이제 농장은 직접 가지 않으시면 이제 좀 구입이 어려운 이제 도매를 좀 많이 하시고 소매도 진짜 많이 오세요. 그리고 다른 데보다 다육이 종류들이 정말 많아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너무너무 정말 힐링할 수 있는 예 그런 다육이들이 정말 많은 곳이어서 여러분들 뭐 찾아가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거기에서 저는 요 루비틴트 5,000원에 구입을 해가지고 온 겁니다. 요렇게 풍성하게 있는 아이들은 놓칠 수가 없죠. 제 그 다육이 좋아하는 성향을 아시는 분들은 요렇게 목대 밑으로 자구들이 막 바글바글 나오는 아이들 정말 좋아 해서 키우고 있어도 또 키우는 예 그런 제가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. 예 그래서 웃자란다고 해서 절대 그냥 여러분 하지 마세요. 그냥 오랫동안 조금 웃자란 것들이 한동안 좀 보기 싫기는 한데 시간이 지나면 정말 정말 멋스러워지고요. 너무 예뻐져요. 그리고 이렇게 자구가 많이 있는 아이들은 그 꼭 뿌리를 막 엄청 깨끗하게 정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. 여러분 너무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수영이 다 너무 흐트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예 너무 예쁘죠. 이거는 지금 물이 하나도 안 들은 모습이잖아요. 이 루비튼트가 물들면 너무 진짜 이걸 누가 진짜 빨강 매니큐어로 누가 칠해놨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예 수영이 예뻐지는 그리고 또 색깔이 또 너무 예쁜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 너무 조심스럽다. 이게 알알이 잘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들이잖아요. 이거는 제가 하나를 살짝 뒤에서 잡아줘야겠어요. 뒤에서 이렇게 흙으로 좀 잡아주고 마사로 살짝 눌러주겠습니다. 이렇게 잘 잡고 사실 목대에 있는 아이들 저는 심어주는 게 제일 어려워요. 자체 잘못하면 이렇게 심어놓고 힘 빼잖아요. 그럼 넘어져요. 경험이 있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. 아 네 이렇게 예쁩니다. 다 예쁩니다. 이렇게. 아 잠깐만요. 제가 실수했어요 여러분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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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지금 뒷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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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흙을 조금 이렇게 흙을 다시 빼야겠어요. 이게 아니죠. 이게 아니죠. 그렇죠. 이거죠. 이거죠. 이게 앞이죠. 네.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. 다시 뿌리를 조금 더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리고 이런 거는 어차피 다 떨어질 잎들이고 분갈이 하면 이 잎들 먼저 하엽집니다. 그래서 잎이 조금 떨어져도 상관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이게 사실 불안해요. 잎이 잘 떨어지는 아이들은 아이고 좋다. 아 제가 원했던 이 모습. 예. 이렇게 뒤로는 목대가 있는 아이들.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가지가 있는 이 모습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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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했거든요. 아이고 아이고 딱 좋습니다. 이제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뒤에서 좀 잡아줄게요. 흙 뒤에다 조금 주고요. 넘어지고 뒤로 안 넘어져야 되니까 마사로 조금 뒷부분을 등받이 해줘야겠어요. 목대가 있는 아이들은 무게감을 조금 눌러주면서 분갈이 하셔야 됩니다. 마지막에 이제 한꺼번에 이제 정리하실 때는 괜찮지만 요게 중간중간 이거 꽃대 좀 잘라줄게요. 원래 조금 더 올라와서 잡아줘야 되는데 사실 저는 루비틴트는 이렇게 막 꽃을 보지는 않아서 요게 꽃이 계속 거슬렸어요. 음 요렇게 루비틴트 뭐 자체가 꽃이니까 그리고 요거는 사실 이렇게 하엽이 완전히 안진 아이들은 어 떼어주시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. 근데 요게 밑으로 자구들이 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랗게 변한 아이들은 어차피 이제 하엽이 질 아이들이거든요. 어느정도 요기 요기는 좀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요렇게 저는 원래 생잎은 잘 안 떼냅니다. 왜냐면 그 부분으로 목대가 조금 가늘어질 수가 있어요. 자 요렇게 아우 예쁘다. 어떤가요 여러분 요런 맛에 또 루비틴트를 키웁니다. 이게 이제 루비틴트가 사실 뭐 비싼 다육이는 아니어서 사실 수제부는 제가 이거 이거 처음 꺼내온 거예요. 원래 수제부는 잘 안쓰거든요. 사기만 하고 이게 그냥 모아요. 이게 막 서랍에다가 진열장에다가 막 모아서 진열해 놓습니다. 예 그러다가 이렇게 정말 약간 귀한 다육이들 요런거 있을 때는 제가 하나씩 꺼내 쓰는데 루비틴트는 그 정도로 사실 귀한 다육이는 아닌데 오늘은 요 요 자구들을 잘 살려가지고 심어줄 화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요거 수제분 꺼내온 거예요. 제가 늘 이렇게 좋은 수제분을 언제나 막 쓰지는 않습니다. 아껴놓습니다. 아껴놓습니다. 요렇게 쭉쭉쭉쭉 아 그래도 이게 크기가 잘 맞네요. 아우 이거 자구들이 엄청 잘라가지고 요기 옆에다가 흙을 좀 채워줘야 되는데 자구들이 깔릴까봐 음 이 루비틴트는 어찌됐든 여러분 성장할 때는요 그래서 햇빛을 좀 잘 보여 주시는 게 좋아요. 웃자람이 없이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목질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웃자람은 많이 감소합니다. 그리고 이제 어떤 다육이든 여러분들이 분갈이 했을 때 한 2년 정도까지는 조금 웃자람 현상이 좀 나타날 수는 있는데요. 이제 꾸준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키우시다가 어느 정도 목질화도 되고 음 조금 자리를 잡으면 이렇게 웃자람이 많았던 다육이들도 웃자람이 거의 사라져요.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웃자라는 다육이들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키우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만 조금 웃자란다 싶을 때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또 때가 되면 아주아주 예쁨으로 도답하는 아이들이고 이런 아이들은 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목대가 아주 빛을 발하는 예쁜 아이들이 되잖아요. 이렇게 여러분들이 꽉꽉꽉꽉 흙을 눌러서 분갈이를 해주셔도 얘네들이 이제 새뿌리가 나오면서 또 한 번은 복토해 주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너무 단단하게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. 이렇게 대충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래도 이제 뿌리 사이사이로는 조금 흙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다져주시면 좋겠네요. 너무 헐렁하면 오히려 뿌리가 살짝 제대로 뿌리 못 내리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위에가 조금 홍해지는 거는 괜찮지만 이렇게 뿌리 안쪽으로는 약간 좀 빈 공간이 없도록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쑥하고 자리가 좀 비잖아요. 그럼 이렇게 마사로 눌러주세요. 어차피 이제 뿌리 있는 부분으로는 다 흙이 잠겨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가장자리도 제가 보니까 여기 좀 비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핀셋 끝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아이고야 그치요. 자구들이 엄청 보세요. 근데 이런 아이들도 살짝 조금 흙에 잠겨있어도 되는 게 목대 만들어서 금방 올라올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애들 때문에 너무 좀 위로 이렇게 심으면 또 위에 있는 자구들이 좀 달랑달랑해지거나 좀 목대가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이 밑으로 있는 아이들은 잘 올라올 겁니다. 와 이렇게 해서 루비 틴트는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. 짠 짠 짠 여기 위쪽으로 한 번 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좀 되겠죠. 여러분 어떠세요? 너무너무 예쁩니다. 아유 세상에 또 햇빛 받으면서 얼마나 예뻐질까요? 짠 네 예뻐지는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루비 틴트 물 좋아합니다. 이렇게 입장이 좀 두껍고 단단하니까요. 꼭 정기적으로 왜냐하면 물이 말랐다는 표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꼭 정기적으로 지금 같은 봄에는 열흘에 한 번 정도 아주 듬뿍 물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예쁜 모습 보시려면 무조건 햇빛 많이 보여주시고 지금은 이렇게 목대가 초록색이잖아요. 좀 단단하게 빨리 옷자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줄기가 빨리 목질화가 될 수 있도록 햇빛에 많이 노출시켜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옷자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자르시는 거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목대가 휘어지거나 이렇게 좀 수영이 틀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너무 멋진 작품이 되니까 그렇게 좀 관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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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